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 고소득 알바 탑 10위 업종별 아르바이트 월평균 소득입니다 어떤 업종이 고소득인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2위 외식, 음료 70만원 11위 교육, 강사 71만 천원 12위, 문화, 여가, 생활 73만 2천원 9위, 미디어 75만원 8위, 유통, 판매 78만 7천원 7위, 서비스 82만원 6위, 운전, 배달 83만 5천원 5위, IT, 인터넷 86만 5천원 4위, 사무, 회계 88만 6천원 3위, 병원, 간호, 연구 116만 8천원 2위, 고객상담, 영업, 리서치 125만원 1위, 생산, 건설, 노무 128만 6천원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24만 5천원이 높게 나왔고 이유는 주당 근무시간이 남성이 여성보다 4.7시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에 저는 외식 음료 이런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새로 새로 나왔는데 1위를 한 건설, 생산 저는 어렸을 때 현장 일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확실히 몸으로 하는 일이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진짜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오늘은 고소득 알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국에 계신 알바생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